한국이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KF-21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KF-21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존 방산 강국들의 견제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순항 중인 KF-21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투기는 오랫동안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10조 7천억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을 확정지었고 아랍에미리트와 80대 규모의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라팔의 뒤늦은 수출 드라이브는 KF-21의 해외 진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보급형 전투기 시장을 라팔이 먼저 장악한다면 KF-21의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KF-21의 수출 장애 요인 분석과 함께 KF-21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는 과거부터 KF-21을 라팔의 강력한 경쟁자로 경계해 왔습니다. 두 기체는 성능 면에서 늘 비교되었고 비슷한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의 계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라팔 제작사인 다스와 프랑스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미국산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친서방 국가와 제3세계, 중동 등 비동맹 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계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라팔은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로 수출되고 있지만,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 노후화가 꾸려됩니다.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은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라팔보다 우수합니다.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 버전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년을 낭비하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탄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을 도입하면 정밀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해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도 개발된 라팔은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며,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미카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팔의 이러한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투데이는, 말레이시아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KF-21과 러시아의 수호위 57이 물망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될 것이라 평가받던 라팔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유도 스텔스 성능의 확장성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은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해, KF-21은 러시아의 수호위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4.5세대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수호위 57보다 KF-21이 더 유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보다 낫다는 평가를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KF-21이 수호위 57보다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엔진은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위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F1 터보펜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F1 터보펜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KF-21은 무장체계에서도 수호위 57보다 우월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동체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를 총 1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호위 57은 14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을 위해 사실상 8개의 하드포인트에만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수호위 57의 생산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신 기체도 아닌데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KF-21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수호위 57의 생산 목표를 2028년까지 75대로 잡고 있지만,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상 수출을 위해 추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내수용 라인을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데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미국의 F-35A 금수 조치에 화가 난 이집트가 양산 체제도 못 들어간 수호위 57을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아갔지만, 수호위 57 대신 수호위 35를 사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라팔 역시 비싼 가격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KF-21의 대당 가격이 약 1,100억 원이고, 수호위 57은 복자형 모델 기준으로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가장 최근에 판매된 라팔은 약 1,8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에도 KF-21의 수출길이 무조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KF-21의 수출의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로 현물 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와 여론의 시각을 꼽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금 일부를 현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 조건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깨지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다목적 전투기 수호위 35를 들여올 때 대금의 일부를 천연고무, 야자유, 커피, 코코아 가공 생선 등으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러시아로부터 12대 전투 폭격기를 임차하면서 임대료로 쇠고기와 밀을 주기도 했으며 말레이시아는 2002년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면서 야자유 등을 현물 거래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2011년 필리핀의 근거리 유도탄을 수출할 때 대금의 일부인 68만 9천 달러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터무니없이 비싼 라팔과 생산량이 떨어지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전투기에 대비해 KF-21이 본격적인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해서는 KF-21 관련 계획을 가속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장착 및 도입 계약을 서두르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주 활동 경험부터 빨리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외교와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맡고 라팔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다소 전자장비 개발을 맡은 탈레스 엔진 제작사인 프랑스가 힘을 합쳐라팔 인터내셔널을 구성 수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인도와 터키도 신흥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대한민국이 몇 년 뒤에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방산 강국의 성공과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운 대한민국은 현재 KF-21 수출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방산 기술과 경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성능 업그레이드와 함께 국산화율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면 KF-21의 매력은 어떤 국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 5월 20일 KF-21 파트너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갈팡질팡 흔들리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아세안 최대 부국으로 알려진 인리가 최근에 정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리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각종 재해로 인해 재정 구멍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시절 우리나라에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현금 대신 파미나 지하광물 등 현물로 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권 교체 직후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입니다. 과거 역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친한파였지만 이번에 정권을 넘겨받은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유럽에서 배우고 자란 친중파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라보어 대통령은 국방장관 재직 시절에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비판했고 최근에는 국방부와 언론까지 동원해 KF-21 깎아내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위시한 기존 방산 강국의 구애도 한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면서도 국방 예산에 계속 자금을 대는 이유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이라 주장하며 남중국해 면적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아세안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한국 방산을 몰아내기 위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프랑스가 이 틈을 노려 인도네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10조 7천억 원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을 확정했으나 비난 여론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에서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 12대를 무려 1조 500억 원에 사들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의 양산과 전력화에 들어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인도네시아의 잠재력과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당장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원부국이면서 성장 잠재력 또한 뛰어납니다. 인도네시아는 GDP 구매력 기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팽창 정책에 맞서기 위해 지속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고 석유와 가스, 석탄, 니켈, 포크사이트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KF-21 사태로 인해 양국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 무역하는 한국 모두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인프라와 유통, 디지털 경제 육성, 투자 환경 개선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의 첫 수출국이 인도네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이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의 T-50과 경공격기 FA-50을 수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경쟁력을 갖춘 가격에도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 첫 단추를 끼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가 16대를 도입한 이후 추가 구매하였고 이어 초음속 경공격기인 FA-50까지 배치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기존 합의 내용을 뒤집고 2026년까지 매년 1천억 원씩 2년간 2천억 원을 추가로 내는 방향으로 KF-21에 대한 새로운 조정안을 내밀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내야 하는 KF-21의 개발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약 20% 규모였지만 여기에 2천억 원만 더 납부하고 한국과의 거래를 끝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부터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결별하고 그보다 좋은 조건의 파트너와 새롭게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없이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이미 개발을 끝냈고 이제 남은 것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과정뿐인데 까다로운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KF-21의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잡음을 꺼린다는 점과 KF-21의 개발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관측 뒤에는 대한민국이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체 기술을 갖고 있어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현격한 기술 격차가 있다는 일본만 봐도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스텔스 도료와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 소재를 개발하는 등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자체 기술력과 매력적인 여러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럽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방산 선진국의 경쟁자로 등장할 한국과 kf-21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기술적인 파트너보다는 개발비를 댈 수 있는 판매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가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능가하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동안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빈살만 왕세자 총리까지 나서서 파트너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이미 정해진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빈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일본은 여러 이유를 들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주도 아래 프랑스, 스페인은 2029년 첫 시험 비행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 공중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여기에도 끼지 못한 사우디가 한국의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기술만 빼먹으려는 의도를 가진 나라들과 협력하는 데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인도네시아만한 파트너를 찾기 어렵습니다. KF-21 수출의 문제를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출 전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트랙 레코드를 고려할 때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인도네시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위산업과 관련해 몇 번의 외교적 위기가 있었는데요. 분담금 미납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에서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USB에는 KF-21의 설계도면을 입체화한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고 검찰과 언론은 이를 주목했습니다. 또 반대로 2011년 2월 16일 당시 한국을 방문 중이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던 롯데 소공동 호텔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침입해 발각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나라의 관계와 방산 협력은 다시 굳건해질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양국 모두 한 번 더 인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계 정세와 국가관계 가운데서도 KF-21 개발 사업만큼은 순항 중입니다. 2026년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방위사업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KF-21의 개발 비용이 애초 예상과는 달리 5천억 원 정도 절감에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첫 공중급류 임무까지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사격에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이 미티어는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춘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KF-21은 이런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까지 확립했습니다. 이는 KF-21의 블록 3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유무인 복합체의 MUM-T까지 도전하고 있는데요. 모든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든든한 KF-21의 개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인도네시아의 속내는 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갈팡질팡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F-16과 수호의 전투기를 도입한 상태에서 F-15EX와 KF-21 보라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고성능 하이급 전투기는 소수 정예로 갖추고 보급형인 로우급으로 다수를 채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도 전투기 라인업은 단순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출신 대총령은 수입처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방 현대화를 빌미로 올해 국방 예산을 3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증액했고 현 정부 인사의 각종 이권 개입과 유럽 방산 회사의 로비가 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과 여론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리사역 대신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플랫폼인 KF-21 보라매에 집중하길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요? 또한 한 개 포대를 기준으로 여섯 무늬 대포가 유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포수락분과 만도, 관측부, 사격 지휘까지 5개나 되기 때문에 포병의 임무 수행을 단순히 먼 거리에서 대포를 쏘는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다양한 포병 전술과 사격 방법을 통해 언제든 적성국의 지상 전력을 초토화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병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개념에는 화력 전투와 화력 지원이 있습니다. 화력 전투는 포병이 직접적으로 적과 교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대화력전이 있습니다. 전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군의 포병이 적의 포병과 직접적인 화력전을 수행하여 격파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군의 포병이 적의 포병과의 전투에서 밀려난다면 적의 포병과 기갑은 포병의 화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교전이 화력 전투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K-9 자주포 등을 앞세운 대화력전 수행을 통해 전쟁 개시 이 시간 안에 적의 장사정포 70% 이상을 괴멸시키고 아군의 포병과 기갑이 언제든 북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력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력 지원은 아군의 포병이 적의 포병과 직접적으로 교전하는 것 이외의 모든 작전을 일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군의 포병이 적진의 깃발을 꽂고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지원하는 포병의 모든 작전 활동을 화력 지원이라 지칭하며 이러한 화력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격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격 방법이 각포탄의 비행시간을 계산하여 모든 탄을 동시에 착탄시키는 일제사격입니다. 하지만 일제사격 이외에도 2차 사격과 지명사격 등 다양한 사격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2차 사격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각포가 차례대로 사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사격 좌-10이라는 사격 명령이 하달되면 가장 좌측에 있는 포부터 각각 10초 간격으로 가장 우측포까지 순차적으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반대로 2차 사격 우-15라는 사격 명령이 내려오면 가장 우측에 있는 포부터 각각 15초 간격으로 가장 좌측포까지 순차적으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다수의 포탄을 동시에 착탄시켜 강력한 살상 효과를 내는 일제사격과 달리 2차 사격은 일정 간격으로 적진의 포탄을 떨어뜨려 적 진영의 혼선을 야기하는 교란 목적의 사격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지명 사격은 정확한 발사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격 방법으로 주로 이동하는 표적을 상대로 예상 경로에 사격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술입니다. K-9 자주포의 포탄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더라도 포탄이 2030km 이상의 사거리를 비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십초의 비행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의 장갑차나 기갑 등의 전력은 그 짧은 시간에도 수백 미터 이상을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차이와 위치 차이를 사전에 미리 계산하여 사격해야 정확한 화력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에서 표적의 움직임을 직접 정찰하는 관측반의 사격 통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사격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격 방식이며 사격 지휘소와 전방 관측반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측반은 표적의 위치와 이동 속도, 이동 방향을 계산하여 예상되는 표적 좌표를 산출한 다음 사격 지휘소로 지명사격에 대한 최초 사격 요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사격을 접수받은 사격 지휘소와 점포는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포탄 사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표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관측반이 발사 명령을 내리면 이에 맞춰 포탄의 사격이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천이 많은 지형으로 인해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의 수륙양용 장갑차나 교량을 통해 기동하는 작전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적의 이동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의 적에게 단번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지명사격의 전략적 중요성과 임무숙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수행과 관측반의 원활한 활용 유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투입된 장비가 타스마이더스일, TAS마이더스일입니다. 포병 관측반이 사용하는 타스마이더스일은 고배율의 렌즈와 최대의 10km 거리에서 좌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하여 손쉽게 적의 좌표와 거리 방위각, 표고차 등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열상탐지기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작전뿐만 아니라 야간 작전에서도 관측반에서 다양한 활용 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스마이더스일에서 획득한 표적 정보와 사격 요청은 유무선 송신을 이용하여 사격지휘소에 운용하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방 관측반에 타스마이더스일을 배치하면서 보다 신속한 사격 요청과 활용 유도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명사격 같은 고난도의 포탄 사격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포병의 전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병의 사격 전술 중 가장 비장미가 넘치는 사격으로 최후 방어사격도 있습니다. 최후 방어사격이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방어선 유지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아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적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사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병 작전의 기본 원칙은 적으로부터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할 경우 사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55포탄의 살상 범위는 50M의 원을 형성하며 한계의 포반 여섯무늬 자주포가 사격을 할 때 각각의 살상 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평행하게 사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섯무늬 자주포가 사격을 실시하면 300M의 횡적 파열 분포가 형성되며 이 때문에 아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적 지역에서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면 사격 금지, 6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면 100M 단위로 위험을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 방어 사격은 표적으로부터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방어선 사수를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사격입니다. 이 사격은 그야말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포병의 화력 지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넓은 휴전선 일대에서 적과 대규모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의 방어선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사격 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격 전술은 포병에서 시작해서 보병으로 끝낸다 사격입니다. 직접 사격이라 불리며 화포로 시선 방향에 위치한 적을 직접 조준하고 사격하여 적에게 포탄을 직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원래 포병은 직접 적을 겨누고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 밖에 있는 적을 상대로 장거리에서 곡사로 간접사격을 실시하는 병과입니다. 하지만 작전 상황에 따라 적을 직접 조준하고 직사로 타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한국 포병의 전설로 남은 김풍익 중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적 전차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북한군의 T-34 전차를 직접 사격으로 격파하여 전투에서 선두의 전차를 파괴한 김풍익 중령은 포병의 직접 사격이 전시에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였으며 한국 포병의 직접 사격 교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능 자체는 매우 뒤떨어져 있지만 다수의 구형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유사시에는 포병에서 시작해서 보병으로 끝낸다가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 7월 12일 한국 포병 포탄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K-9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던 포탄은 대부분 사거리에 초점을 맞춘 포탄들입니다.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여 사거리를 연장한 랩탄이나 비행 중 저항을 줄여 사거리를 연장한 HE, BB탄 등 5,060km 사거리를 넘나드는 신형 포탄들이 주로 사거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어 왔습니다. 포병에 있어서 적보다 우월한 사거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포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적성국가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한 다양한 포탄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155포탄 중 특이한 성능을 가진 포탄으로 먼저 지뢰 살포탄이 있습니다. 포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패스캠프 지뢰를 살포할 수 있는 포탄입니다. 패스캠프 대인용 지뢰는 한 발에 36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에 살포되면 각 지뢰에는 6에서 8개의 인계철선을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적의 병력이 이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지뢰가 폭발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패스캠프 대전차 지뢰는 한 발에 9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에 살포 후 적의 전차나 장갑차가 지뢰에 접근하면 폭발하여 적의 주요 기갑 장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스캠프 지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포병이 살포한 지뢰가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머물러 있다면 이후 그 주변을 기동하는 아군의 고병에게 위협이 되거나 반격 시 해당 지역을 우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대한민국은 패스캠프 지뢰에 자폭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폭 기능은 48시간 이후 자폭하는 장시간 자폭과 그보다 짧은 시간 내에 자폭하는 단시간 자폭으로 구분됩니다. 적의 진격과 기동을 오랜 시간 동안 저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요 기동로에 장시간 자폭 지뢰를 살포할 수 있으며 아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자폭 지뢰를 활용하여 적을 묶어둔 다음 지뢰가 자폭한 후 신속한 반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ICM 포탄이 있습니다. 인명 살상을 위해 사용하는 APICM과 기갑 전력까지 사냥하기 위한 DPICM이 있습니다. APICM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폭탄보다 더 높은 살상력을 내기 위해 개발된 포탄입니다. APICM은 한 발에 수십 개의 자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 표적을 향해 발사된 APICM은 공중에서 자탄을 적진해 투하합니다. 투하된 자탄은 지면에 떨어진 다음 사람 머리 높이로 다시 튀어올라 폭발하며 다수의 적군을 사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십 발의 수류탄이 사람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 박격포 등의 고폭탄은 지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파편이 퍼지기 때문에 지면에 엎드리거나 참호 등에 숨으면 그 위력이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폭탄에 신관을 장착하여 공중에서 파열시키기도 하나 적을 일시에 소멸시킬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APICM을 사용하면 참호나 엄폐물로 숨는 적까지 타격할 수 있어 훨씬 더 위력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논이나 적설지에서는 위력이 반감되고 강이나 호수 등의 지형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아쉬운 단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사전에 각 포병 부대별로 제한지역과 사용불가지역을 지도에 파악하도록 하여 실전에서 이러한 단점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